네, 솔루션픽 김수연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지역, 이런 서울의 대형 상권 중 하나인 합정역 일대입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이 합정은 홍대 상권이 점차 커지면서 위상 역시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합정역에서 유명한 멜사나 플레스 상권이 더 자리 잡으면서 유동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주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와 사업 역시 진행되면서 미래 가치 역시 겸비한 지역입니다. 그럼 사양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초역세권인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소형 상가입니다. 1천 기준으로 현재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정말 핫플레이스 중에서도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바로 합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은 굉장히 대형 상권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입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규제도 피하고 또 부동산의 절세도 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상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합정동 상당히 핫한 그런 지역입니다. 마포구에는 이 홍익대와 또 서강대학교와 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활발한 상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갖춰질 그런 입지가 바로 이 마포구인데요. 여기에다가 홍대와 또 신촌의 대규모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또 인근에는 상암미디어 디지털시티의 업무 단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의 배우 수요는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본 상가 인근에는 이 대학가와 또 상업지역과 또 업무 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우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인기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포구에서도 최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합정역 지하철 역세권과 연결이 들어갑니다. 바로 지하철과 연결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한 상가이면서 앞으로 이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포구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크고요. 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면서 양화대교와 또 강병 분노 진입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적인 면으로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과 여의도와 또 DMC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강 프로지오와 또 메세나폴리스의 입주민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학과 학생들까지 배우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합정역이죠. 이 합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상가가 아닌 대단히 상업시설 내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러면서 홍대 상권이나 또 합정역 먹자 골목까지 주변에 인근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이런 풍부한 수요와 더불어 형성이 들어가는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소형 상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실 1분 이내면 거의 뭐 나가자마자 바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지역인데요. 더 이상 개발 호재가 있을까 싶은데 과언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을 보면 마포구는 200여 개의 디자인과 출판업체가 모여 있는 합정역에서부터 상수역 구간을 관련 창조문화산업메카로 만든다라는 창조문화사업을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포구는 최근에는 마포 디자인이라든가 홍대 디자인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또 특정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상복합이 지금 건립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고용이 촉진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합정역에서 상수역 이 구간은 앞으로도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복합화력발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옛 당인리 발전소인데요. 이 당인리 발전소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복합화력발전소 지상에는 공원과 또 발전기를 활용한 당인리 역사의 문화거리를 조성에 들어가고요. 또 철두산 순교성지와 또 양회진 성교사 묘원 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예술과 또 시민 휴게 공간의 조성으로 이 홍대 쪽이나 합정동 쪽에는 이쪽에는 이런 풍부한 유동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지역 상권의 발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포구의 합정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지금 발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합정균형발전촉진계획사업으로 대규모 주상복합건축물이 지금 건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합정역은 그 가치 상승이 충분히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입주민이 입주가 되면서 유입인구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유동인구가 풍부히 발전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지이면서 동쪽으로는 이 홍익대가 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홍대 상권이 지금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북적 상권을 보면 이 성산초교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저청주거지라든가 그쪽 근린 상업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서쪽으로 볼 때는 이 YG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정역 역세권의 상권은 상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안에 이 내부에 갖춰진 이런 합정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합정동에 위치한 소형상가 만나보고 계신데요. 저희 빠르게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금액 5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 보증금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20만 원 임대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에 초역세권에 입지한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빠, 민주당 검증권 가치, 가격 상승 demiş두, 아멘